비행의 꿈은 인간의 상상력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. 최근까지 단지 소수의 사람만이 모노문화와 연령을 초월하면서 그 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. 아이플라이의 임무는 이 꿈을 모두에게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. 아이플라이는 1998년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현대식 실내 스카이 타빙을 만들어냈습니다. 상호체험으로서 당신의 신체 움직임에 의해 얼마나 높이 올라갈지 결정되며 모든 비행에서는 다른 결과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이것이 작동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아이플라이는 특허받은 거여율 선풍기에 놀라운 힘으로 시속 120마일의 바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그 바람은 터널의 측면을 통해 내려가다 건물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비행실로 되돌아옵니다. 부드러운 벽과 벽 사이의 공기 쿠션으로 3세부터 103세까지의 모든 영용대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. 아이플라이는 4개의 대륙과 심지어는 바다에서 600마리 넘는 비행을 타였습니다. 아이플라이는 현재 고급 엔터테인먼트 브랜드로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장을 창출했습니다. 비행은 더 이상 축복받은 소수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. 아이플라이는 모든 사람에게 비행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. 아이플라이